내 동생이면 당신 동생이기도 해 아니 난 저런 동생 둔 적 없어 그러니까 당장 데려가지고 와 나 여기 살러 왔어요 이것 봐요 임수진씨 아가씨 아직 천수도 몰라요? 당신 제정신이야? 겨우 이딴 짓이나 하려고 목숨을 걸었어? 입 다물지 못해?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왜? 뭐? 또 한 대 치시게? 장모님! 바리스타는 무슨 바리스타? 근데 바리 히터가 뭡니까? 수작 부리는 거 맞다구요 그런데 저 여자가 모릅니다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? 저 여자가 내 마음을 모른다구요 좋아와